지금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에서 6석밖에 건질 수 없다는 그런 비관적인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역전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이 군대를 이끌어야 될 새로운 장수가 되어야 되느냐 김기현은 물러났는데 누구야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원희룡 한동훈 인요한 김한길 나경원 누굽니까 도대체 아니면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새삼의 어떤 누구 누굽니까 말들은 많고 이런저런 제안도 많지만 뚜렷하게 하나로 탁 꽂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을 넘어오면서 사뭇 분위기가 한동훈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 국민적 지지도로 보나 열망으로 보나 참심도로 보나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엉터리 빅마우스들을 상대로 싸운 투쟁력으로 보나 그리고 천재적인 언어 구사 능력으로 보나 한동훈 카리스마 절대 간단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일부의 분석까지도 덧대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요점은 만약 한동훈이 실패를 할 경우에 2027년에 대비한 유력한 대선 주자 그 기둥감을 하나 상실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서 잠깐 멈칫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치에 관한 경험이 없는 것 아니냐 비대위원장이 돼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끌어야 되고 공천관리위원장 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대책위원회에 또 꾸려야 되고 헬레드 보면 거기는 정말 한 100차 방정식 저리 가라 할 만큼 그 복잡한 일들이 거기에 얽히고 실탄에 처음 얽혀드는 거고 거기에 또 섭섭하다 거기에서 또 공천에 탈락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또 가서 들어눕고 그냥 또 비난하고 돌아다니고 탈당 또 생기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 다 성적표 매겨서 하위 10%가 될지 20%가 될지 그것도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검사 한동훈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율배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는 분들에게 저는 꼭 반문하고 싶습니다 참신하다는 것과 경륜이 있다는 건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만 하는 분들을 그 논리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분들은 어떤 제안을 하든 가령 예를 들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무성 비대위원장 그러면 아마 그분들 또 이 쌍수를 들어서 반대할 겁니다 야 그 달코 다른 그 늙은 꼰대들 데려다가 뭐 하려고 국민들이 식상해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동훈 그렇습니다 여의도 정치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 50살입니다 여러분 50살 50세 30살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뭔가를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역비난도 가능한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여의도에서 하는 얘기들 그건 여의도의 사투리다 나는 국민 문법으로 앞으로 일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런 건데요 방금 전에 들어온 석보 아주 중요한 석보인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고 향후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이 본인 이름으로 입장문을 낸 건 아니고요 본인이 어디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과 밀접하게 수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핵심 관계자가 여권의 핵심 관계자 여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용산의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그다음에 용산의 대통령실을 다 아우러서 얘기할 때 그걸 여권의 핵심 관계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오늘 아침에 여기저기 라디오 방송에서 비윤계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한동훈 안 된다 수도권 총선 전략이 망가뜨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도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 날 오늘 오후 2시 현역들하고 배지들하고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200명 넘게 참석한답니다 우리나라 지역구가 253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구 지역구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든 없든 거기에는 지금 누군가가 국민의힘을 대변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인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현역들하고 원외 당의 위원장들이 모이는 어떻게 보면 전국 규모의 당 대회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그 회의를 쭉 진행한 다음에 여기 아마 격렬한 토론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예요 지금부터 한 2, 3시간 후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거기에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으면 모아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그냥 아웅당하고 싸우는 모양새가 되면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은커녕 국민의 입당도 안 하겠다 나는 그냥 공직자일 뿐이다 법무부를 총괄하고 있는 공직자일 뿐이고 나는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왔고 검사였고 지금은 그 법무부를 지휘하고 있을 뿐인데 내가 국민의힘에 왜 들어가냐 지금 이런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 한 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당내 비토 분위기가 크다면 입당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 한 장관은 거취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 당 안팎 여론에 따른 한 장관 결정에 따라 한 장관 없이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이쪽 사정이 아주 밝은 지인하고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통화도 하고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요 그분의 생각은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 벌써 정치 구단이다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의힘의 당내 여론을 어떻게 취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오후 오후 2시 연사회의를 2시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밝히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또 싸우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삿대질하고 핏대를 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일에 익숙한 분들끼리 하시지요 저는 거기에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이런 뜻을 미리 밝혀놓은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현역들 친륜이 됐든 비유인이 됐든 한 방 맞은 느낌일 겁니다 한동훈한테 한 방 맞은 느낌일 겁니다 오늘 드자비로 한번 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한테서 저 멀리서 딱 해머가 하나 날라온 겁니다 또 그렇게 싸우면 국민들 보시기에 불성사나운 꼴이 벌어진다면 내가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는 그런 여의도 사투리에 전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다 거기 익숙한 사람들끼리 해라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심지어 전라도 쪽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한동훈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기존의 국민의힘 사람들 그쪽의 중진들 나와봤자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김기현 대표 사퇴했죠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는 장재원 의원 불출만 선언했죠 국민의힘 지지율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이 유권자들에게는 전혀 감흥이 없는 겁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동훈 원희룡 그동안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국무위원들 중에서 젊고 참신하고 빛바라지 않고 물들지 않고 여의도의 정치공학에 따라서 이리 흡수리고 저리 흡수리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존 현역들한테 정치적인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개파가 있으면요 그 개파에 따라서 얼굴 받쳐서 인사를 하지 못하고 얼굴 받쳐서 조직을 꾸리지 못하고 얼굴 받쳐서 쓸 돈 제대로 못 쓰고 안 싸야 될 곳에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사, 조직, 재정 이것을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참신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세피를,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 당 외부에서 모셔오려고 하는 겁니다 왜 비대위원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당 외부가 아니라 당 내부에서던 비대위원장 두 명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두세 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게 됐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분질적으로 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까요 한 당이, 집권 여당이 그것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비상수단인 겁니다 비상수단,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럼 비상수단을 동원할 사람은 누구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와야 된다 이런 거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 국민의힘 밖에서 사람을 이제 모셔와야 된다 이게 비상대책위원회인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경험이 없다 그럼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요 김종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시 데려와야 된다고요 아니면 이런 쪽으로 당을 이리저리 만드는데 아주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 김한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동안 반대하면 대안 대안 얘기해보세요 누구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여론조사할 때 윤희숙 이런 이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거의 국민적인 어떤 우리 시청자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지지는 거의 미미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분은 뭐 자기는 동작 의뢰 집중하겠다 가능성 없는 얘기 꺼내지도 말아라 지금 그러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원희룡으로 하고 한동훈은 27년 대권 주자의 그 로드맵을 차근히 밟아갈 수 있도록 하고 원희룡 비대위원장 한동훈 선대위원장 뭐 이제 이렇게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의견을 모아주셨는데요 주말 건너오면서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이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다는 것이지요 물론 비운계 쪽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비운계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한동훈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쯤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이 되면 비운계가 공천에서 불리익을 당한 가능성이 높다 그런 속마음이 일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아무튼 지금 오늘 아침 상황은 비대위원장의 유력한 원카드 지난주까지만 해도 카드가 두 장 석 장 이렇게 해서 누구냐 이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만큼 그랬는데 주말을 넘어오면서 오늘 대부분 조간신문에 톱은 한동훈 유력 사실상 낙점 가닥이 잡혔다 뭐 이런 판단들을 내리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운계들이 거기에 반대하고 있고 오후에 2시에 연석회의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빵 하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싸움이 계속된다면 내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마라 아 정치 구단입니다 정치 구단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테니스 공은 그쪽 코트로 넘어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과천에 법무부 청사에 거기 과천에 있고 과천에서 테니스 공을 빵 하고 여의도 바닥으로 던져놓은 겁니다 오후 2시 연석회의 보겠다 여기서 마 Dont отд 서울시 연석회 및 도離 ев